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자장면을 비벼 보겠습니다. 짭짭! 침샘이 지니고 있습니다. 나이스! 완싸풀! 이 강랑콩들! 귀여움이 돼! 드디어 다 비볐어! 돌리고 돌리고 자연스럽게 음! 음! delicious! 음! 맛있어! 단무지도 하나 먹어줄까? 오! delicious! 아, 판타스틱! 완싸풀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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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므뜨믄 고기가 보이네요 이것도 고기 옷에서 치였다 아 맛있다 아 배불러 골고루 아 옷에 떨어뜨렸어 미안해 오마이갓 그래도 색깔있는 옷이라 티가 안나요 깨끗하게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고 아 아 아